영주 장윤석 국회의원이 새누리당 인사청문 제도개혁 태스크포스 위원장에 선임됐습니다. 장 의원은 현행 인사청문회를 도덕성 검증은 비공개로 진행하고 전책 검증만 공개하는 이원화 방안 등 개선책을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. 하지만 새누리당의 인사청문 제도개선 TF 신설을 두고 야당은 안대희 문창극 국무총리 후보자에 잇따른 낙마로 박근혜 대통령의 인사책임론이 확산되자 청문회 무력화 혹은 폐지를 노리는 것이라며 비판하고 있습니다.